1초전이죠? 시작 블루어프님 당검 찔러가서 아프게 들어갔네 한판 승리 불굴의 칭호받고있죠 블루어프님 상대는 건이벨 엠채우죠 바디 투 마인드 버스트캐스팅 사용하고 여기서 한번 나아 상을 치우고 거니블림 루이 사용하고 블루어프님 아 하트브레이크좀 칭현불로 아 시거 아프게 들어갔어 불굴의 칭호받고있는 블루어프님 용신님이죠 용무기삼단 티타늄신공 용굴의 칭호받고있고 상대는 아기빈님 1초전 하하 하하 막치네 막치네 아기빈님 하하 대놓고경 용신님 공경 이건 뭐 무난한 승리네 용무기삼단 티타늄신공 용굴의 칭호받고있는 용신님 승리 윌리님이지 용무기 3단이야 라라씨님 용무기 1단 컸던데 이쪽에서 디스프리스컬죠 윌리님 이건 어렵겠는데 용무기 3단 도움칭호받고있는 윌리님 승리 5초전 4초전 불그레칭호받고있는 블러프님 상대는 루샹님 독불이네 블러프님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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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쉘 찾죠 루샹님이 블러프님 당검뿌리구요 서포트파이 한번 날렸어 루샹님도 블러쉬 한정까지 설치했고 핀포인트샷 여기서 어떻게 루샹님 로건 핀포인트샷 쇼크타임샷 핀포인트샷까지 연타 분신분신내죠 루샹님 블러프님 컴투스탄스 아여기 페이크 페이크했어 블러프님 얼토얼토 샤츠얼토 분신분신내고 블러프님 기둥에 걸린다 기둥에 분신분신분신분신분신분신분신분신당했어 블러프님 현혹당했죠 루샹님 분신내고 서포트파이어 블러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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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댐신좀 먹었죠 아여기 페이크하나 서포트파이어 날리구요 안구 아 아 당했어 당했어 블러프님 루샹님 한판 승리 다시다시 5초점 4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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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점 3초점 서포트파이어 날리구요 루샹님 여기서 한번 한 방은 또 있어 난감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루시향님 로건 쇼타임 쇼핑포인트 샤피가 많이 다네 블러프님 여기서 한번 하트브레이크 날리고 날리고 슬로잉 대고 한번 걸고요 루시향님 T스킬 T스킬 분신내내 분신내내 블러프님 하이드 하이드 저저저저 서포트 파이어 한번 날리고 여기 슬로우 하이드가 풀린 상황 운도 걸고 아 이거 운도 걸고 하트브레이크 한 방에 지금 아프게 들어갔네 언젠까지 뚫렸죠 루시향님 블러프님도 한판 승리 1대1 5초전 2초전 1초전 시작 엔저브레스 사용 루시향님 하이드 하이드 역시 하이드 블러프님 했다가 나오고요 우측우측 루시향님 맹공인의 쇼타임 쇼핑포인트샷까지 맞죠 블러프님 기둥돌고 여기서 아 서포트 파이어 연타 상연타 자자자 함정 설치까지 하고 반핀대 블러프님 타겟 대체는 했어요 당검뿌리고 당검뿌리고 여기서 루시향님 타임봄 쇼타임 쇼타임 쇼핑포인트샷 블러프님 찌르셔 셰도 체이스 테크네스네일 자자자자자자자 하트브레이크를 알렸구요 카운터 스탠스 사용했어 블러프님 빠지고 돌고 아 이거는 아 이거는 트시향님 승리 보호초전 빨그넬알림 하이드 필살검 증거 받고 있죠 궁수 당검이네 같이 아 궁수네 빨그넬알림이 언덕이 뚫렸어요 쪼라카님 한판 승리 메인이 궁수인가 보네 1초전 서포트 파이어 한번 날리고 이게 아프게 들어가네 응 아 이거 서포트 파이어 한번 이렇게 아픈가 응 이제 1대1 5초전 하이드 하이드 양쪽도 하이드요 용무기도 아닌데 지금 활 궁수 한번 이렇게 아픈가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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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쪼라카님 응 뭐 이거 찔러 들어가겠지 빨그넬알림 쇼타임 샤핑포인트 샷 날리고 자 여기서 어떡해 자 여기서 어떡해 자 여기서 어떡해 쪼라카님 음 자 나라부터 한번 공격할라는데 기둥뒤 기둥뒤 핑포인트 샷 쇼타임 샷 날렸죠 빨간 알림 네 쇼라카님 독 뿌리고 기둥뒤도 아니 독으로 이게 되나 따라 붙었어 지금 쇼라카님도 단검도 뿌려보고 독을 뿌리고 빠질라고 공격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아 쇼타임 샷 맞고 독을 계속 뿌리는데 아아 이거는 무승복 무승복 10초전이죠 용무기 3단 주탄용신공 용꾸라지 칭어받고있는 용신님 역시 6학년님 용무기 3단이야 날검칭어받고있죠 여기서 시작 핀포인트샷 연타 연타 초반공격 용신님 서포트파이어까지는 아니고 데크레이스를 당검뿌리는데 6학년님도 쇼타임샷 연타 공격많이 허용했어 멀티플에로까지요 당검뿌리고있어 당검만 지금 6학년님 서포트파이어 용신님 1호고하이드 6학년님도 하이드죠 데미지좀 먹었는데 6학년이 남았어 남았어 지금 독뿌리고 시간불에서는 뭐 데미지 먹었기 때문에 그냥 한판 내주는거라 일단 유인같아 이렇게 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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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뿌려놓고 톡 자 어떻게 용신님도 바이더 안풀릴때까지는 좀 있을것 같은데 어차피 데미지를 좀 주었기 때문에 19초 18초 고요 당검 한방이 있기 때문에 10초 10초 하이드 상트 아 시간 가네 가 아 이건 용신님 승리죠 한판 시간 보냈어 하이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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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0초 여기 용신님이 뚝 나타났죠 5초 5초전 5초전 4초전 퀵파이어야 빨리 한번 공격해보자 6학년님 하이드 상태에서 나와서 한번 수로잉대고 난리 여기 뒤에서 뭔가 좀 해 칠라고 하는데 또 용신님이 뒤돌아서 숏템샷 멀티페어 숏타임샷까지 지금 연타를 난리올고 아 언라인 뜨고 지금 그러나 몰라 그러나 한방 당검은 한방 있어 용신님 아 이거 로건 서포트 파이어 팀 포인트샷 이거 어려울 것도 같고 어려울 것도 같고 카운터스테이스 당검 뿌리고 좀 들이대라고 하는데 용신님이 서바이벌 무브먼트 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서 여기서 온다 이 도취룡신님 분식까지 해서 맹룩을 퍼붓는다 오오 자세세 양쪽 양쪽 비가 아 이거는 마지막 한방까지 마무리 6학년님 한판 승리 1대1이에요 저 10초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6목이 3단길에 붙었죠 지금 1초전 여기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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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트 파이어 용신님 밀었어 밀었어 6학년님 용신님 두번 놓았어 여기서 여기서 로건 로건 걸고 다시 다시 톡 톡 톡 계속 뿌리죠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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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블러 하트브레이크 자자자자 미라지 사용 용신 데미지를 지금 먼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핀포인트샷 한번 날리고 그다음에 또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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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타임샷 씨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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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신 됐죠 저희 건전님도 아이 분신 내고 맹공을 터부은 시계 통했어 이게 6년기 3단 날검친거 받고 있는 6학년님 승리 우이자 배와 켜봐야지 분반님이네 이건 뭐지 분반님 소울 성찬님 희진 희진 시몬옥님 다 됐네 뭐 시몬옥님도 영 일단 뭐 후보 밀리군 용목이들은 뭐 찜태인 뭐 오수님 육학년님 됐고 날봉님 고원님 엘리님 보충님 고원님 사지 태고님 은빛늑대님 안됐네 태고님이 됐고 문세 동거님 동거님이야 고원님 고원님 이건 진짜 동점이네 1575점 아프리아니면 지금 1대1 이 형 감지 어머 little 앟 이 dużo 쏠 보충은 드립aux 아 용신님 승리 아 이거를 마지막판에 그럼 뒤엎나 여기 티슬림 됐죠? 음.. 다시 어 아직 안떠 아직 안떠 지금 동점으로 아직 나오죠?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나머지 중요한 클래슨 다 봤고 카디? 니은님 아 이거는 좀 킬러 푸딩님 씌워볼까 용구님 용구님이 뺏었네 그쵸? 씌워 그 상황이 있고 고생 다시 한번 보죠 있을 줄 알았어 고생 아 아예 안떠 안떠 지금 여기 좀 치열하니까 지금 안떠나봐 자 합판 홍단님 설마와 징호받고 있죠 소뮤 기성님 스탑 스탑 앤서 도우미 해빈짱님 뚱쿠뚱쿠 레이시님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생 고생 에 바꼈지 용신님 1위로 한판이겠사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한판 아 정말 이게 신청이 마감되는 시간에 들어갔어요 40분 그래서 이거 지금 아 진짜 이거 아슬아슬했어 탱 아 아 아 그러면 이제 품발년 변동이 없어 다른거는 크게 등본은 볼까 위버님 탱 레이젠님 헬라시콕님 플러시님 시저님 까지 탱은 지금 엘카 연합주역이 많고 최대한 다시 survivors 그러나 вр